최고야, 요즘에. 맞죠? 지금 건강 얘기하다가 지금. 뭐예요? 무서워. 뭐예요? 흑기예요, 선배? 네. 각종 쌀개와 한약재를 미생물로 발효시켜 자연열이 나는 원리로서 효소찜질입니다. 좋은 게 있어, 그럼. 저거 저도 해봤는데 은근히 열이 많이 올라요. 땀이 그냥 소름 나요, 쏙. 아, 진짜요? 모래찜질은 바닷가에서. 그러니까요, 그런 건 줄 알았는데. 이마에 땀 맺힌 거 봐요. 어머머, 어머머. 따뜻한 아랫목이 그리워지는 때인데 이 효소방에 와서 딱 누워있으면 잔 열감이 한 일주일 정도는 지속되어가지고 굉장히 좋습니다. 온도는 되게 좀 따뜻한, 따뜻한 느낌인데요. 하고 나면 굉장히 개운하고 좋아요. 저도 사우나 안 해본기가 정말. 맞아요, 요즘 가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. 여기에서 발효되는 온도는 65도에서 70도 정도 됩니다. 계속 저게. 계속 저게? 체감 온도는 일반 찜질방에서 느끼는 40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럼 뭐 좀 당할 텐데요. 그래도 무리가 없더라고요. 네. 네, 네. 이거 보니까 진짜 지지고 싶네요. 네, 지진다 봤죠. 아, 좋다, 좋아. 어때요, 선생님? 나오니까? 좋습니다. 온 몸이 완전히 후끈후끈합니다. 너무 좋다. 아우, 시원해. 그래, 우리 뜨거운 물에 들어가서 시원하다고 하는 사람은 물 사는 사람들밖에 없잖아요. 땀이 이렇게 은은하게 나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. 몸에 물이 안 가고 면역력도 좋아지는 것 같고.